자 여기는 TGI 언제적 TGI 인지 TGI 나왔습니다 여기 커피포스트 대표님과 커피파인더 대표님이 나와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타리카로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점 자 여기는 코스타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탑. 벌써 밖에만 봐도 깨끗하지 않나요? 여기 커피 파인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포스트. 여기 다 보이네요. 코스타리카 입국 심사줄이 끝이 안보입니다. 이미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앞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리 두기 스티커는 있지만 요시킹이처럼 30cm 간격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중에 가장 유명한 하시엔다 알사시아라는 곳입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 저기 커피 공장이 보이죠. 공장까지 보이는 공장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카페에 와서 지린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그게 두 번 중에 하나가 작년 밀라노 대회에 갔던 WBC 대회에 갔을 때 처음 가본 밀란에 있는 스타벅스. 아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한가운데 진짜 럭셔리한 카페를 만들어 놓고 한 잔에 1500원에 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게죠. 뭐 로스터리인데 상하이 갔을 때도 뭐 그렇게 감동 없었는데 밀란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지렸던 카페라면 가장 먼저 지렸던 카페는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농장을 갖고 있는 아시엔다 알사시아 코스타리카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 다 저희가 지린 카페는 스타벅스였는데 그만큼 정말 압도 보시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커피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어떻게 프로세싱되는지 어떻게 로스팅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브루잉하는지까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커피는 마실 수 있고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이곳이 아시엔다 알사시아의 정문이고요. 여기서 나는 커피는 여기서만 또 사용을 하는 되게 재미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죠.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벅스 아시엔다 알사시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고요. 정문 들어오면 이렇게 입구 통해서 갈 수 있고요. 자 이런 분위기 정원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여기는 커피를 직접 여기 농장에서 재배해요. 여기 농장에서 재배해서 커피를 가지고 여기서 로스팅해서 여기서 브루잉을 해줍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배하는 커피나무는 저 위쪽에 보일텐데 여기는 지금 세발의 피고 정말 큰 농장이 있어요. 제가 4년 전인가 왔을 때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랑 직접 들어가서 봤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순 없고 어 저 안쪽에 저 넓은 쪽이 다 농장인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직접 밀링을 하고 여기서 다 가꾸고 커피를 다 재배해서 이곳에서 나는 커피로만 커피를 내려줍니다. 자 이곳에서 커피를 밀링을 했다면 커피를 가지고 바로 여기서 로스팅을 하죠. 로스팅하는 장면 로스팅 로스팅은 여기서 원래 조그맣게 작은 로스터기로 샘플 로스팅을 하구요. 또 직접 큰 로스터기로 로스팅을 합니다. 굿즈를 파 놓은 곳이구요.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여기서 또 브루잉을 해주죠. 브루잉은 포어 오버도 있어요. 여기는 리저브 매장처럼 포어 오버가 있구요. 예전에 제가 3,4년 전에 왔을 때는 챔피언 코스타리카 챔피언이 스피를 내려줬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만 판다는 스트로베리 초콜렛 요것도 제가 주문했구요.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것도 배고 있죠. 이런 커피랑 이런 디저트를 가지고 어디서 먹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전경을 보면서 먹게 됩니다. 농장을 보면서 아 진짜 말이 안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커피를 먹고 정말 놀랍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있을 때는 폭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로 커피를 먹게 됩니다. 여기 대표님 두 분도 드시고 계신데 제프 커피 열심히 더 어떠신가요? 아직 안 드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커피로 재배한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죠? 일단 배고프실테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풍경과 함께 저는 커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어떻습니까? 딸기 민트 스무디 딸기 민트 스무디를 먹어줘야죠. 스타벅스에 왔으면 또 옛날에 저 앞에 진짜 폭포가 보였던 것 같은데 폭포가 사라진 건 아닐 거고 그때는 비가 와서 그런지 폭포처럼 막 물이 떨어졌거든요. 커피 어떤가요? 커피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먹이네요? 아 진짜요? 커피 그래도 bunun 치가 많이 나는데 비가 좀 돈치 커피 커피를 쓰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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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쓰벅이지 커피는 쓰벅이죠 커피는 쓰벅 아 이 쓴맛이 나와야 역시 재떠리에 물 부어먹는 맛보다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확실히 수박맛은 납니다. 그래도 이 경치가 모든 맛을 다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다시 보니까 폭포가 저기 있네요. 저기 찾았어요. 어쩐지 몇 년 전에 분명히 폭포를 봤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폭포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폭포를 보면 커피를 마시는 스타벅스. 어디서 이런 경험을 받았습니까? 자 이제 슬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꽤 멀었는데 뭐 충분히 먹고 쉬었으니 다시 와야죠. 내년에 또 와서 보고 싶습니다. 스타벅스 이 정도 스타벅스 면은 진짜 자주 올 것 같아요. 맛을 떠나서 오늘 비록 커피보다 스무디가 맛있었지만 자주 올 것 같아요. 바깥쪽은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분위기고요. 밖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야외 테이블 저녁때니까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여기 산이라서 그런지 역시 농장이라 춥네요. 여기서 앉아서 딱 커피 한잔 먹으면서 농장을 바라볼 수 있죠. 여기는 폭포가 보이진 않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스타벅스 코스타리카 편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기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름에 롤 롤 롤 롤 롤 롤